1.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니죠 심지어 그 계획은 자기 스스로가 세웠는데도 말이에요 하지만 스스로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실천해 나갈 때의 기쁨은 참 뿌듯하고 대견하죠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찌야기의 야반도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찌야기입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죠? 네 오늘 이렇게 또 어제 새벽에 이어 연달아 또 이렇게 라디오를 또 이렇게 올리게 됐는데 좀 자주 올려야겠다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봤어요 또 그 참 제가 계획을 어저께 바로 어저께 세웠죠 아주 작은 계획 요일 주제 계획 네 그런 걸 세웠는데 잠깐만 네 혹시 뭐 쩝쩝거라는 소리 들리시나요? 제가 지금 녹음을 하고 있어서 이게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 집 강아지가 지금 개껌을 씹고 있거든요 뒤에서 네 혹시 뭐 얘가 갑자기 막 너무 크게 들린다거나 뭐 짖는다거나 그래도 신경 쓰지 마세요 네 그냥 뭐 생활 소음인가 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고 뭐 제가 매번 이거 라디오 녹음할 때마다 강아지를 저기 뭐야 어디 가둬 놓을 수는 없잖아요 뭐 같이 사니까 아 찌야기라는 사람은 강아지와 함께 라디오를 하는구나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 뭐였지 아 그 계획 실천인데 계획을 이제 해놓고 실천을 하려고 딱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제가 어저께 올린 그 수요일 요일 책 읽기 편 라디오를 말이 잘 안 나오지 라디오를 다시 모니터링을 하는데 거기 이렇게 댓글이 두 개가 달려 있더라고요 네 아주 책 읽기 그게 너무 좋았다고 해주셨고 그 그래서 너무 그거에 제가 힘이 나서 바로 오프닝과 클로징을 메모장에 적고 오늘 얘기할 주제들을 이렇게 적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뭔가 좀 파이팅이 넘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책 읽기 후기가 좋았다고 하시니까 그게 전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전에 저도 정말 라디오를 할 때 책 읽기 같은 걸 가끔씩 한 적이 있어요 아 심지어 새벽 방송할 때는 제가 그때도 주에 한 번씩 책 읽는 코너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하여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것도 재미가 없었어요 너무 재미없었고 되게 많은 양을 읽었어야 됐어요 그 일처럼 이렇게 다가오니까 아 책 읽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냥 말로 수다 떨고 잡담하다가 끝나는 게 낫지 아 책 읽으려면은 좀 더 제대로 뭔가 전달력도 필요하고 뭔가 좀 이렇게 잘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잖아요 싫었는데 어저께는 해보니까 그리고 또 이게 뭐 지금 찌야기 야반도주 같은 경우는 무슨 막 되게 막 그럼 뭐랄까 저 혼자 이제 하는 거잖아요 소소하게 그러다 보니까 좀 부담도 없고 그래서 좀 더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그걸 좋아해 주시는 분이 이렇게 글을 남겨주시니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어쨌든 지금 이 파이팅이 넘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그런 소중한 청취자분들의 의견 덕분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제가 어저께는 너무 새벽에 제가 진짜 할 거 다 하고 정말 더 이상 할 게 없을 정도로 할 걸 다 한 다음에 새벽에 갑자기 삐리 받아서 올렸거든요 저도 너무 피곤하고 좀 그랬어서 이제는 제가 스스로 이거는 저 스스로의 실천이에요 아 야반도주를 정말 자기 전에 들을 수 있게 저녁 시간에 올려보자 생각이 들어서 근데 한 번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조금씩 이제 시간을 당겨보자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언젠가는 또 하다 보면 정말 저녁에 이렇게 딱 뭔가 생활 리듬이 딱 잡혀서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억지로 멀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아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청취자분들의 어떤 응원 글이 있었어요 썸네일의 그림을 직접 그리신 거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직접 그렸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썸네일이 주변 사람들이 이게 뭐냐고 심지어 누가 썸네일을 만들어준다고 그랬었는데 아직까지는 봤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썸네일이 저는 나름 사진을 딱 캡처해서 거기다 저의 손수 작업을 이렇게 손글씨처럼 딱 그리고 약간 이런 느낌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들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많이 이상한가 약간 생각을 하고 정말 남인양 삼자인양 이제 딱 채널에 들어가서 영상들을 봤어요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보면 좀 이상하고 뭐 나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고 보면 별로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는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보면 정말 이상하더라고요 보니까 막 저는 나름 이쁘게 막 알록달록하게 여러 색깔도 쓰면서 이렇게 막 했는데 그게 약간 조금 약간 좀 정신 없어 보이고 약간 정신병자 같은 느낌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은 그런 의도는 절대 아니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됐나 하여튼 그건 좀 저리 가 저리 가 옳지 가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저희 집 강아지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은 제가 쓸게요 아니지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썸네일 그림은 하여튼 제가 그린 거고 뭔가 그래도 누군가는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왜 취향은 여러 가지잖아요 취향이 꼭 트렌드에 맞아야만 정답이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취향이죠 하여튼간 근데 저 스스로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해보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 업그레이드의 방향성이 뭔가 이렇게 통상 이렇게 뭐 다른 유튜브나 아니면 뭐 어떤 포스터나 어떤 그림 좀 멋있는 그림처럼 그렇게 현란하진 않더라도 하여튼 스스로 좀 업그레이드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며칠 동안 집에만 거의 있었거든요 요즘에 집에만 있으면서 느낀 게 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알던 어떤 친구가 이제 일을 안하고 좀 쉴 때 쉴 때는 집에만 있는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근데 그게 어떤건줄 조금 알겠더라구요 그 마음도 어쩌면 이런 마음이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물론 마음까지는 아마 뭐 제가 생각한 거랑은 다를 수 있겠죠 또 제가 느낀 거랑은 다를 수 있고 왜냐면 사람이 다르고 상황이 다르니까 아 근데 아 집에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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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겠구나 생각이 좀 갑자기 들었어요 물론 저도 집에 있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근데 저는 또 나가서 노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저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 성향이 이이잖아요 ENTP의 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이입니다 인싸 네 인싸예요 혼자 이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되게 있어요 사람들이 다 저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다 아이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가서 이이라고 하면 깜짝 놀래요 전 이거든요 저 완전 인싸예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예전에도 집에 혼자 좀 있었던 적이 많았어요 많았는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별로 안 해봤는데 요즘에 집에 있으면서 아 예전에 누군가가 나한테 뭐 집에만 있는다고 했던 그런 말이 생각나면서 아 그 친구는 집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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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또 어떤 친구는 이제 집에서 엄청 바쁘다고 말한 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집에서 엄청 바쁘거든요 어 누군가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한다고 집에만 처박혀 있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집에서 엄청 바빠요 저는 너무 바빠서 하루가 금방 지나가고 피곤하고 그런데 뭐 하여튼 네 뭐 그 그 말도 좀 생각이 나서 그 친구의 마음도 조금 알겠다 네 하여튼 그 친구 네 뭐 이렇게 집에서 바빴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막 심각하거나 뭐 막 중요한 얘기 그런 건 아니에요 혼자 느낀 거를 말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늘 말할 것들을 이렇게 써놨거든요 오늘 갑자기 파이팅이 넘쳐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가지를 써놨어요 네 평소에 한 세 가지 세 가지로 이렇게 쭉쭉 늘려가면서 막 그랬었거든요 오늘 여덟 가지를 단어 쓴 게 아니고 산문식으로 써놨어요 메모장에 이걸 보여드릴 수가 없지만 네 굳이 뭐 볼 필요도 없죠 어차피 제가 말하고 있으니까 네 아 그리고 아 사실 지금 여섯 개까지 말했는데 일곱 번째 주제예요 음 여러분들은 몰랐죠 이게 벌써 여섯 번째까지 말했다는 걸 네 여섯 번째까지 말했답니다 일곱 번째는 이제 나의 성향에 대해서 이렇게 써놨는데 저는 밖에 나가는 걸 좋아하는데 또 집에서도 엄청 잘 있어요 혼자서 심지어 혼자서 잘 있어요 그 그 그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막 외로움을 막 타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혼자라서 외롭다라는 생각은 정말 가끔씩 가끔씩 들어요 정말 가끔씩 예 약간 이게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성향이 아 아 참고로 저는 이제 제가 뭐 성향이 어떻다 뭐 왜 MBTI나 뭐 심리학 그런 거 보면은 막 잠깐만요 아니지 어 괜찮아 네 저희 집 강아지인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그런 막 심리학자나 그렇게 막 유창하게 아 이런 성향입니다 이런 타입이구요 뭐 이런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순 없지만 어 네 그렇게 말할 재주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좀 저 같은 성향 어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잘 안타는 성향들은 약간 약간 아싸의 기질이 있지 않을까 아 아싸라기보다는 어떤 부적응자 네 참 아닌가 아 아 근데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들이 잘 그걸 어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잘 하면은 좋겠지만은 그걸 잘 활용하지 못할 때는 약간의 부적응자 기질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혼자도 잘 지내니까 굳이 사람들하고 적응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좀 귀찮아하고 네 아 그리고 어 제가 예 항상 이렇게 막 즐겨하고 어떤 걸 밤새면서 막 엄청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하나 꽂히면 근데 그렇게 막 꽂혀서 좋아하던 걸 정말 하루아침에 단숨에 그냥 뒤도 안 보고 끊는 좀 그런 성향이에요 아 그게 싫어져서도 아니고 뭐 그게 아니고 그냥 어느 순간 어 이거 굳이 별론데 이 생각이 확 들면서 내가 굳이 이걸 왜 이렇게 밤새 감사하고 있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바로 그거를 안 하고 네 그런 좀 그런 성향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게임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게임도 약간 좀 그런게 있어요 한번 빠질 때는 진짜 막 눈만 뜨면 그 생각 밖에 없고 그게 하고 싶은데 뭔가 이제 일을 시작한다거나 하여튼 뭐 여러가지 어떤 이제 그것을 할 수 없거나 아니면 혼자서 아 이거는 하면 안 될 거다 라는 생각이 딱 들면 바로 좀 안 하게 되더라구요 참 이게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한 20대 때 20대 후반 쯤에 좀 들었던 말인데 남들은 되게 쉬워하는 걸 저는 되게 어려워하고 남들은 되게 어려워하는 걸 저는 되게 쉽게 하거나 쉽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다고 그런 말을 들었었는데 좀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왜 그렇게 어려운 거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걸 대체 어떻게 알고 사는 거지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사람은 참 다르구나를 알게 되고 느끼게 되죠 항상 그래서 이제 저는 저의 성향이나 저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굉장히 살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저의 뭐 직업적인 부분도 있지만 약간 좀 관찰하고 살펴보는 게 좀 있어요 제가 근데 결국에 나와 다른 사람을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너무 큰 장벽이 있는 거 같아요 그냥 참고 넘어가고 그냥 그냥 한 한켠에 묻어 놓는 거지 상대방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왜냐하면 사람이 다르니까 생각이 좀 들어요 아 아 아 남들아 남들은 쉬워하는 거 근데 나는 어려워한다 뭐 이런 거 얘가 뭐가 있을까요 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제 좀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러면 다들 좀 처음에는 뭐뭐뭇하잖아요 이렇게 상황도 좀 파악하려고 하고 뭐 이런 거 뭐 그런 거 있어서 크게 주저함은 없는 거 같아요 그냥 바로 도와주고 그냥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 아 그리고 약간 제가 좀 그런 게 있어요 어떤 사사로운 감정에 큰 주제가 방해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향인 거 같아요 좋아하지 않는다기 보다는 이 큰 주제에 사사로운 감정은 필요가 없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약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간 조금은 좀 인간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다 어 라는 때도 있는 거 같고 모르겠네요 막상 이제 그걸 좀 이렇게 그런 예를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방금 이게 여덟 번째 마지막 얘기할 주제였어요 네 오늘 이렇게 어저께 책 읽기 요일 주제였나 네 하여튼 그거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잡담하는 라디오를 해봤는데요 네 조만간 종종 또 올게요 오늘 이렇게 함께해서 즐거웠고요 그럼 클로징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어느덧 일주일의 반 수요일의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 누군가는 진이 빠져 집에 오자마자 TV를 시청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요 오늘이 지나면 오늘이 지나면 목요일이 찾아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주말까지 우리 힘내보자고요 네 그럼 오늘도 푹 주무시고요 우리 조만간 또 만나요 퇴근 말씀하세요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